구독자분들이 나이키 이용 시 가장 짜증난다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구매 안 되는 오류 문제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이키 공홈 이용 시 가장 많이 보이는 오류 코드 11가지 각각의 원인과 해결 방법입니다 먼저 이 오류 코드가 떴을 때는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체로 다른 사람들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건 일시적인 서비스 문제 또는 해당 지역의 서버 문제로 발생하는 거라서 짧게는 몇 분이면 해결되고요 대체로 몇 시간 안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오류 코드입니다 이건 나이키 홈페이지에 새 계정을 만들거나 초기 주문 시 오류가 있을 때 나타나는 코드거든요 주소나 개인정보 카드 정보 등이 제대로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정확히 등록했는데도 문제가 있다면 나이키에 연락해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 안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이 코드는 장바구니에 담은 제품과 실제 재고가 맞지 않거나 장바구니에 상품을 추가하고 구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몇 시간 또는 며칠 후에 나이키 공홈을 이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오류입니다 보통은 장바구니 깨끗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오류이기도 합니다 이 코드는 대체로 결제 수단의 문제가 있을 때 발생하는 코드거든요 그러니까 결제 수단입니다 예를 들자면 체크카드에 잔액이 부족하다거나 카드가 정지됐다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할 수 없거나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 코드는 다른 결제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코드는 재고 문제로 발생하는 코드입니다 장바구니에 비우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이건 일부 프로모션 코드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코드로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나이키에 연락해서 프로모션 코드 사용하는데 문제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이 코드는 결제 또는 계정 문제로 발생하는 오류로 결제 문제일 때는 다른 결제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등록된 카드와 다른 카드로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현금 결제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 그리고 계정 문제라면 주소나 개인정보, 카드 정보 등을 삭제한 후에 재입력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류 코드 역시도 결제 또는 계정 문제로 발생하는 거라서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드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이용자를 리셀러나 보수로 판단해서 벤시켰을 때도 뜨거든요 만약 그런 거라면 억울하지만은 계정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코드 역시도 결제 시 발생하는 오류 코드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른 결제 방법을 사용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류 코드가 문제거든요 상품 체크가 안 되는 오류라서 나이키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이키에서 빨리 손보기를 기다려야 하는 오류입니다 이렇게 11가지가 나이키 공업 이용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코드인데 직접적인 원인과 상관없이 나이키의 일시적인 에러로 앞서 언급한 코드들이 뜨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에러 코드가 뜨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로그인을 다시 해본다든지 캐시메 쿠키를 지운다든지 운영체제나 브라우저를 바꿔서 시도하면은 그냥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휴대폰으로 해서 안 됐다면은 태블릿이나 노트북과 같이 다른 장치를 사용했을 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쓴다면은 그걸 비활성화 시킨다든가 IP를 아예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도 간단히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발 관련해서 뭐 여러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세요 바로바로 답글은 못 달더라도 이번처럼 한 번에 영상으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